참고가 될 만한 좋은 영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거예요. 비트코인 트랜젝션 디테일 파트 2.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장부상에서 비트코인이 그래될 때의 데이터들.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괴갈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을 실제 비트코인 그래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상세한 신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그너처라는 개념도 나오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make hash from bops private key imprembious 트랜젝션이 되어있잖아요. 이게 디지털 시그너처가 되죠. 이게 bop의 디지털 시그너처입니다. bop의 시그너처 이 시그너처를 그리스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저? so, hash, 아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여기의 시그너처가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여기 bop의 디지털 시그너처가 되죠. 시그너처를 던져주는 거예요. 시그너처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시그너처를 decrypt 하게 되면은 디크립트하게 되면 바베 파블릭 키. 트랜젝션. 여기 있던 바베 파블릭 키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해 되시죠? 그런 알고리즘을 잘 설명하고 있는 영상이 실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제가 한번 다음 에피소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트랜젝션 디테일 파트 2. 그리고 디지털 시그너츠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이 What is a digital signature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영상이고 이건 누가 했느냐니까 작성자 들어볼까요? 써니 클래스룸. 써니 클래스룸. What is a digital signature. 5분 정도 짤막한 영상인데 디지털 시그너츠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굉장히 요약을 잘 해 놨어요. 그리고 또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일리틱 커버 곡선을 이용해서 실제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이 일리틱 커버 특히 일리틱 커버에서 어떤 파이브릭 키와 프라이비 키를 도출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블록체인 튜토리얼 11 일리틱 커버 키 페어 컴패러 제너레이션입니다. 상당히 좋죠? 순서로 보신다면 이것부터 먼저 보시고 What is a digital signature? 보시고 다음에 이어서 이걸 보시고 Bitcoin transaction details Part 2 좋다면 Part 1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Part 1과 Part 2 보시고 그리고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간단하게 보시는 것이 음 이것도 좋아요 Blockchain 101 Part 1, Part 2 입니다. Blockchain 101 Part 1, Part 2 Andres Brownworth 라고 하는 분이 녹화한 겁니다. 이것도 보시고 순서를 제가 미리 적어놔 드릴게요. 첫 번째 첫 번째 시청해야 될 영상입니다. 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들이에요. 첫 번째 볼 거고 그렇죠? 두 번째로 보실 만한 영상이 여기 좋아요 음 이거 Blockchain 101 Part 1과 Part 2 이걸 두 번째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Part 1, Part 2 나라에 같이 보시면 돼요. 세 번째로 볼 만한 것은 세 번째로 볼 만한 것은 세 번째로 볼 만한 것은 이게 좋죠. 이걸 보시면 됩니다. 여기 Bitcoin Transaction Detail 이것도 Part 1, Part 2로 나누어져 있어요. 둘 다 보시면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이겁니다. Blockchain Tutorial 이 부분 네 번째입니다. 순서를 보시면 됩니다. 난이도별로 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과 그걸 상기하면서 이 네 개를 다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Bitcoin이나 Blockchain의 Digital Signature와 일렉틱 커버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있습니다. говорить